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미 많이 접하셨겠지만 중국 전화번호 사용자들에게만 공개되었던 콰이쇼우의 클링 AI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용해본 후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사용 후에는 클링에 대한 불신이나 편견을 가진 분들도 그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고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 게시된 샘플 영상들을 확인하시려면 클링에 접속해보세요. 재미있고 놀라운 영상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Try in now 버튼을 클릭한 후 영상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면 화면 상단의 주소창에 클링AI.com을 입력합니다. 또 영상 아래의 더보기 섹션과 댓글란에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직접 이동 가능합니다. 화면 상단 우측에 위치한 사인 인포 프리 크레딧 버튼 클릭합니다. 사인 어포 프리 버튼 클릭합니다.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합니다. 그리고 Next 클릭합니다. 보안 인증을 위해서 이미지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아래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빈 공간에 퍼즐 조각을 맞춥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전송된 확인 코드 번호를 입력하고 사인 인 버튼 클릭합니다. 로그인에 성공하여 화면 상단 우측에 제공된 66개의 무료 크레딧이 확인됩니다. 현재 5초 길이의 영상 클립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10개의 크레딧이 사용됩니다. 아직 생성형 AI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AI 비디오 탭 확인되고요. 동영상 편집기는 출시 예정인 기능입니다. 이미지가 준비되지 않은 분은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사용하여 즉각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AI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AI 비디오 클릭합니다. AI 영상 생성 탭에서는 텍스트 투 비디오와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을 지원합니다. 텍스트를 비디오로 변환하는 법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투 비디오에서는 프롬프트 작성 시 활용 가능한 키워드를 제공하며 새로 고침 아이콘을 클릭하면 무작위의 키워드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 비교를 위해 이전에 게시한 영상에서 사용된 프롬프트를 가져와 픽스버스 버전2에서 만든 이 우주비행사의 영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작성된 프롬프트의 창의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아래 품질과 길이는 현재 고성능과 5초 길이만 지원되는 부분으로 선택지가 없습니다. 종행비 16대9, 9대16, 1대1 선호하는 비율로 선택합니다. 카메라 모션 또한 세부 옵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마스터샷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추후 프리미엄 결제를 통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입력하였고 생성 버튼 클릭합니다. 화면 중앙에 작업 과정이 표시되며 작업 중 페이지를 닫거나 이동하여도 작업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빠른 배속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두 영상 모두 장단점이 있고 단 한 번의 테스트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실적인 표현 측면에서는 클릭 AI가 더 우수해 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이미지 2 비디오 기능 살펴볼게요. 참조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이전 프롬프트를 삭제하고 업로드한 이미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입력하겠습니다. 이미지 2 비디오에서는 카메라 모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네거티브 프롬프트와 환경 설정을 모두 마치고 생성 버튼 클릭합니다. 요청한 이미지 2 비디오가 생성되는 동안 텍스트 2 비디오 생성 방법으로 한 번 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상황에 대한 프롬프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화면의 오른쪽 사이드에서 요청하신 영상이 대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2 비디오 퀄리티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 영상의 경우는 역동적인 움직임에도 왜곡이나 변형이 없고 옷의 주름마저도 생동감이 넘치고 직접 촬영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레임 밖의 배경까지도 일관성 있게 표현해 주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